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카타르 도아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와의 치열한 난타전 끝에 아쉽게 2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조별리그 전적 1무 1패 승점 1에 머물러 조 최화위로 떨어졌고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한 뒤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날 벤투 감독은 우루과이전과 같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는데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 비해 선발명단 3명이 바뀌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2선 왼쪽 공격을 책임지는 가운데 최전방 원톱으로 황의조 대신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이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2선은 손흥민과 권창훈, 작은 정우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초반 점유율에서 49%대 35%로 가나를 압도했고 코너킥도 무려 7대2로 앞설 정도로 공은 줄곧 가나 진영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이 지나자 가나에게 기습 공격을 허용하면서 연이어 수비진이 무너졌는데요. 가나는 전반 24분 조던 아유의 프리킥에서 시작된 혼전 상황을 모하메드 살리수가 선제골로 연결했고 34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조던 아유가 올린 크로스를 모하메드 쿠드스가 헤딩슛으로 한 골을 더 추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0대2로 뒤처진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을 필두로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이강인은 교체 투입 1분 만에 왼쪽 측면에서 상대공을 빼앗아 빠르고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이 헤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몸을 던지며 시도한 헤더로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첫 골의 주인공 조규성의 첫 월드컵 득점이자 이강인의 첫 어시스트였습니다. 기세를 탄 한국은 3분 뒤인 후반 16분에 골라인을 벗어나는 듯한 공을 김진수가 전력질주 끝에 왼쪽 측면에서 힘껏 차올리자 조규성이 상대 수비 2명 뒤에서 날아오르며 또다시 헤더로 2대2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했는데 후반 23분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모하메드 쿠드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한 골차로 패배당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강한 추격 의지로 2대2 동점을 만든 국내파 공격수 조규성은 역대 어떤 한국 선수도 해내지 못한 월드컵 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헤더로 두 골을 넣은 최초의 사례라고 하네요. 11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깜짝 주목을 받은 조규성은 가나전 맹활약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조규성은 첫 번째 골을 넣고 혀를 내미는 뒷풀이를 했는데 조규성 자신도 얼떨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을 폭발시키고 조규성은 잔디 위로 힘차게 미끄러진 뒤 동료들과 뜨겁게 환호했으며 중계 카메라를 향해 손키스 세레머니까지 펼치면서 맘껏 뒷풀이를 했습니다. 경기 후 조규성은 별것 없는 선수인데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골까지 넣었다. 미기지 않는다. 라고 겸손스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나의 모하메드 쿠드스에게 추가 골을 내주면서 최종 2대3으로 석패했지만 조규성의 헤딩 두방이 만든 반전은 경기를 지켜보던 세계의 축구팬들을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해서 티르키의 터키 페네르바체와 프랑스의 스타드렌 등이 조규성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는데요. 특히 김민재가 뛰었던 페네르바체는 김민재를 통해 한국 선수의 활약에 만족한 바 있기 때문에 조규성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팀의 패배에도 조규성은 월드컵 조별리그 2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11월 29일 카타르 월드컵 2022 조별리그 2라운드 평점을 기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11명의 선수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조규성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높이 솟구쳐 오른 헤더 두방은 강력한 인상을 주어 평점 8.70점으로 11명의 선수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8.90점으로 최고의 평점의 주인공이 됐는데 레반도프스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염원하던 자신의 월드컵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쓰라린 패배를 안긴 모하메드 쿠드스도 한자리를 차지했고 킬리안 은바페, 부르노 페르난데스, 앙투안 그리즈만, 테오 에르난데스 등이 베스트11으로 선정되었네요. 2022년 11월 24일 벤투 감독은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의조를 선발로 출전시켰고 0대0 균형이 이어지자 후반 30분 조규성을 투입했는데 준수한 외모가 중계 카메라에 잡히며 전세계 축구팬들의 관심과 인기가 대폭발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전 2만 명이었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팔로우워 수가 하루 만에 26만 명을 돌파했고 가나와의 2차전 선발 출전의 멀티골까지 터뜨리자 팔로우워 수는 2022년 12월 1일 기준 165만 명을 넘어서며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89cm의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의 활약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규성의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규성의 여자친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일각에서 조규성의 여자친구가 모델로 활동하는 지민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인스타그램 마팔과 지민주가 9번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은 꿈의 무대인 월드컵에서 역사를 새로 쓰며 한국 축구의 새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021년 9월 레바논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조규성을 처음으로 출전시킨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그를 대표팀에 발탁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전보다는 백업 자원에 가까웠는데 대표팀엔 부동의 원탑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버티고 있었고 조규성은 그 다음 옵션으로 평가됐습니다. 조규성은 2019년 2부 리그인 프로축구 K리그2 FC 안양에서 데뷔해 프로 4년차를 맞았는데 올해 K리그1에서 17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으로 우뚝 서는 등 활약이 눈무셨고 당당히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결국에는 2022년 11월 28일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서 멀티골로 실력을 제대로 입증하며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 조규성은 1998년 1월 25일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으며 키 189cm 체중 82kg 5형으로 현재 전북 현대모터스 FC 소속을 스트라이커입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해 중고교 시절 축구부에 소속돼 실력을 다졌고 2019년 2부 리그인 K리그2 소속의 FC 안양에서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1년 후 K리그1의 최강 클럽인 전북현대로 이적했고 2021년 김천 상무 FC에 입대해 군복무를 했으며 올 9월 전역 후 다시 전북현대모터스 FC로 복귀했습니다. 2022년 K리그1에서 17골을 기록하며 드디어 K리그1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조규성의 활약이 쭉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